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불빛팽이라고도 그러고 LED팽이 자석팽이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 제품인데요. 이런 굴렁새가 들어있고 이런 요요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게 끝이 강력한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자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붙이시면 딱 붙습니다. 요거는 자석이 아니고 요 끝에만 강력한 자석이고요. 안에는 저기 요요가 불 들어오는 것처럼 건전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회전을 하게 되면 불빛이 들어오게 됩니다. 이게 빠지지 말라고 안쪽에 넣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밖에 이렇게 끼우시면 되고요. 우선은 살짝 돌려주시고요. 돌려주시면 자 돌아가라. 자 이것도 잘 안돼. 제가 한 손으로 들고 하니까 잠시만요. 자 돌아가자. 막 또 하려니까 또 안돼. 잘 해지만 요거 돌아가는 방향으로 잘 맞춰주셔가지고요. 같이 돌려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돌리시면 안되고요. 이제 세게 돌려가야 되는데요. 세워서 돌리겠습니다. 예 슬슬 속도를 내서 돌려주시면 되죠. 자 요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. 예 무슨 꼭 저거 같죠? 그 최면 하는 거. 아 멋집니다. 예 자 여러분은 최면에 걸립니다. 자 보십시오. 여러분은 최면에 빠집니다. 자 최면에 빠지셨으면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버튼을 누르시고 자 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. 요렇게 하는 제품이고요. 물론 이게 다가 아닙니다. 이렇게 돌리시다가 자 돌린 상황에서 이렇게 하셔서 좀 더 빨리 돌려가지고 요렇게 던지시면 네 요렇게 팽이도 돌아가는 겁니다. 잘 돌아가죠? 요런 제품입니다. 연서 같은 경우는 연서가 선물로 받은 건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이것만 계속 돌리고 있더라고요. 요거 돌리면 꽤 재밌는데 물론 이게 집 같은 데도 돌리면 위험하겠죠? 다 두 것 같으면 다시 잡아주셔서 다시 돌려주시면 됩니다. 자 여러분 좀 아까 최면에 걸려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추천 버튼을 누르셨나요? 아직 잘 안 들어가요. 이렇게 세워서 하시면 잘 되더라고요. 꽤 재밌거든요? 웬만큼 세게 던지지 않으면 날아가지는 않고요. 물론 뭐 저렴한 짝퉁은 하다가 날아가가지고 유기창을 깬다든지 연고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. 저녁에 공원 같은 데 나가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꽤 재밌는 제품이니까 한번 저기 구하시게 되면 이렇게 갖고 노는 거다라고 알아두시고 재밌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짱구하시고 오늘도 즐겁고 즐겁고 오신다면 하루 되시고 다시 최면에 빠져서 자 추천을 누른다 추천을 누른다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